최근 게임업계의 표절 문제가 뜨겁습니다. NC소프트가 자사 대표 게임을 표절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게임회사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이 출시한 게임 R2M의 모습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나 게임 메뉴, 경험치를 높여주는 아이템 기능 등이 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NC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N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경제적 가치가 침해됐다며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규칙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표절은 눈에 드러나는 표현을 두고 가릴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은 표현 이전의 아이디어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슷한 게임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NC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와 XL게임즈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게임으로 우선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부터 뜯어 고쳐야 대형 히트작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티비 홍소연입니다. 연합뉴스티비 홍소연 연합뉴스티비 홍소연 연합뉴스티비 홍소연